지금 교수님들이 밝히신 것처럼 이 당연한 표절을 왜 국민들은 자기들 졸업생, 재학생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면서까지 이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한 번 대표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더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희 기자회견이 예기치 않은 방송사고로 인해서 지연이 돼서 너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상으로 밤앞계의 국민검진단 대국민보고임이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